아, 너무 잘 빠졌네 아, 너무 잘 빠졌네 아.. 애기들 되게 멋있다 아 애기들 넣어서 이 노래가 모르고 다 애기들 났겠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우, 대견하다 진짜. 아 이거 나 두 마리 샀네 아 이거 나 두 마리 샀네 아 아 아 아 윤석열 맞아 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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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열 자체가 절망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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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민당 한국지부 국진당을 해체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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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바로 내부 제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래 청년 기금을 얘기를 하며 청년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 미래 세대로서 예스제팬이 아니라 노제팬 세대이고 우리는 그깟 더러운 미래 청년 기금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 포장 피드 아니 신낭 고맙습니다.